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꽃미남 진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꽃미남 진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꽃미남 진이라고 합니다. 아이콘이잖아. 어때? 시원하네. 방탄소년단의 꽃미남 진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꽃미남 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십니다. 좀 이렇게 느끼하게. 양호 선생님 어디 아파? 안녕? 난 양호 선생님이라 해. 어디가 아프니?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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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발을 한판이 한판인지 한 번 해야죠. 알겠죠? 시원하게 발을 한판이 한판인지 한 번 해야죠. 알겠죠? 끝에ольно. 방탄소년단 염드마 наблюдating 기회 이번 전 화이트 동영상 은상 dishonor 요즘은 난 솔직하게 난 솔직하게 난 솔직하게 난 단순히 형이에요 단순히 형 진영한테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갑자기 웃어버리네 니가 생각나니까 웃겼지 남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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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견뎌 난 못 견뎌 이 내란 어려워 너를 다 가질 수가 없어서 서러워 섹시한 그 입술에 실례야 가만 놔두는 게 더 큰 실례야 Hey, excuse me 그만 좀 버리고 이젠 좀 내게 와 오늘은 그만 그만 신도는 여기까지만 우리 서로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다행히 다행히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업고무 업고 감사드리고 기존의 방법을 제가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여러분들도 저희도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저희도 외롭게 다행히 다행히 모두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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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생일을 처음으로 형은 들을래 없었어요